. 깜깜한 아침 새벽이니까 가운데로 가는 거죠. 낮에는 전차가 다니니까 거기 사람이 얼씬도 못하는 그런 장소인데 나는 아침에 걸어가니까 여기에 임금님이다 그러고 걸어간 거예요. 뭐 신났지 그때. 그때 아마 내가 최고로 기뻤을 거야. 이거 엄청나구나 해서 내가 엄청나는데 내가 한 자리 끼웠구나 그러니까 난 그거에 흥분했지. 그런데 나는 그게 평생 자랑이야. 첫 지견님, 지견님 대신 날 복사했다. 나중에 신부님 되고 싶은데. 나도 복사했어. 열 사서부터. 그때 신부님이 복사 잘했다고 상으로 이 십자, 이만한 십자가 하나 줬어요. 그래서 그거 이렇게 차고 다녔어.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 준 거는 그때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십자가 준 거야. 찬양님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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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